루키 1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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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루키 1위가 어디 있어요? 루키 1위는 일단 스케줄로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리키 분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진짜 고맙다 집중 좀 해주세요, 루키 형 네 저희 멤버 리키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 늙지 말고 정말 행복한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다 너의 밝은 미래를 걱정하는 형으로서 좋은 일만 가득하고 사고치지 말고 건강한 일만 잘하다고 너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힘써줬으면 좋겠고 우리 딘탑도 대박났으면 좋겠다 그 이름은 리키야 행복해라 리키군이 어릴 때 돌잡이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잡았는지 궁금해요 기억나요? 저는 저는 어 리키군? 선생님 기억은 나요? 난 리키군이 연필을 잡았을 거 같아요 공부 잘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을 거 같아요 돈 제가 돈 잡았을 거 같다고요? 네 맞아요 돈 뭘 잡았냐고 나 실 잡은 거 같아 오래오래 사는 거 되게 오래 살 거 같아 오래 살 거 같아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게임까지 준비했어? 네 근데? 진짜 감독이다 형들 이거 조용히 만들었어요 리키가 뭘 잡을까요? 저런 게임 게임이에요 뭐 잡지? 여기 현금 있고요 마이크 책 실 청진기 네가 애기였을 때 실을 잡았으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지 운영은 저희 멤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게임을 통해서 리키군이 뭘 고를까 저희가 맞추는 나 아깝게 혜톤이요 나 마이클 설마 저는 청진기에요 캡 형은 청진기 엘조이 형은요? 나 나 나 마이크 마이크 엘조이 연예인이 될래요 이거 맞추면 뭐 좋아요? 니키군이 선물을 줄 거예요 나 그래요? 아 이제 부자가 돼야죠 부자 안 될 거예요? 부자요? 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돼야죠 저는 다시 시를 고를 거 같습니다 시 마이크 마이크지 이제 내가 고르면 되나요? 니엘이 형은 니엘이는 내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니엘이는 책이라고 책이라고 니엘이 볼 수 있는 게임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뭐죠?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네 청진기입니다 좀 느낌 다르지 얼마? 넌 연예인도 안 될 거고 부자도 안 될 거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무래도 안 살 거고 내가 뭐가 아니냐 솔직히 내가 왜 이걸 골랐냐면 오래 오래 살아야 아픈 사람도 더 도울 수 있고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연예인도 더 할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야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 이 아픈 사람 도와주면 돈도 벌고 이제 또 유명해지면 TV 나온다고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 도와주는데 돈을 벌어? 그냥 도와줘야지 맞아 잘못됐네 잘못됐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분이 스무살이 돼서 첫 생각인데 와 저희가 수원을 드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수원을 말해봐 제가 요즘 어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 끝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게 해도 힘든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잡지가 좀 많이 사줄게요 패션 잡지 좋죠 네 네 TV 자꾸 틀어주고 네 패션 잡지 많이 사줄게요 아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맙다 한 개만 들어줄게요 진짜 네 네 한 개요? 한 개 아 저는 멤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끝 항상 건강할게 우리 영양제 많이 챙겨 먹었게 난 운동 열심히 하고 좋네 좋네 네 이제 리키군 혼자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정말 고맙고요 이제 스무살의 생일 파티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바이바이